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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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대훈이고 부산 장종구 소속이며 28살입니다 그 현재 복싱 말고 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서 물건을 사입하고 판매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프로 데뷔전을 하였는데 일본 복싱을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일본에서 복싱 시합을 하는 일반인들이 티켓을 사서 오는 문화나 체육관들이 1층에 있고 시합 포스터들이 길거리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복싱 문화가 풀어왔습니다 일본 윤망주 노국지 선수와 데뷔전에서 이겼는데 그때의 가미를 대사를 본 건가요 데뷔전을 일본에서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간다고 했는지 지금은 제 자신이 스스로 그때 생각하면 대견하고 칭찬해주고 오셨습니다 노구치 선수가 김대훈 선수의 신호 승승장구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노구치 선수도 저랑 저 경기하기 전에도 1전 1KO였고 끝나고 두 번을 더 했는데 둘 다 KO로 이겼습니다 김재현 선수하고 두 번을 다 KO로 상대들도 무패 5승 0패 이런 선수들을 KO로 다 대단한 선수 대단한 선수 얘기입니다 근데 한 번 졌습니다 누구인데 통합 신인왕 일본은 신인왕전을 나눠서 하는데 통합 신인왕전한테 그때 한 번 졌습니다 만약에 노구치 선수가 김대훈 선수가 하자고 하면 응해 줄 것입니까 노구치 선수는 너무 까다로워서 별로 안 하고 싶고 노구치 선수를 이긴 사람이랑 하자고 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 하기 싫다 왼손잡이 사우스포라서 사우스포라서 너무 하기 싫다 요즘 한국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에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일본 선수들에게 이길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준다면 저도 이제 일본 가기 전에 저희 간장님이나 이제 장정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일본 선수들이랑은 이제 맞짱을 까야 된다 그냥 거칠게 왜냐면 일본은 정형화된 복싱을 많이 해서 기술로는 이기 힘들고 밀고 누르고 이런 식으로 거칠게 해야 된다고 거칠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한국 근투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일본에 가서 일본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대훈 선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강정선 선수한테 진 멜란도 필리핀 선수가 일본에 가서 이제 이기면서 필리핀에서 되게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일본에 가서 이제 원정을 가서 케이오로 이겨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무조건 이기야 대한민국 복싱에서 한다 거의 뭐 일본 챔피언이 동양 챔피언이라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프로 2차전에서 프로 2차전에서 부산 허진층에서 강적 김영진 선수부터 예케오를 얘기했는데 그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케이오가 나올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김영진 선수가 맷집도 좋고 근성이 되게 좋은 선수라고 들었어가지고 일단은 케이오가 나올지 열심히 준비한대로 하다가 기회가 생겨서 공격했고 그게 케이오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얼떨떨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김명진 선수가 이기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계속 그 경기가 진행이 됐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고 진짜 간장님이 산을 진짜 많이 뛰게 시키셨는데 그래서 뭐 자신이 있었습니다 김영진 선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는데 대전을 붙였을 때 그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경기를 보고 와 진짜 큰일 났다 진짜 무슨 이런 깍발이 권투하는 애가 요새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긴장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는데 체력운동을 하다보니까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2023년 6월 18일 얼마 전에 허심청에서 김영진 선수가 난적 제주맥스에 김우성 선수를 켜오려고 했는데 그 경기를 본 느낌은 말한다면 처음에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난타전을 하는 걸 보고 막 주변에서 와 나도 저런 시합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우성 선수가 실신된 것을 보고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되겠다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김영진 선수가 이기고 공백이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네 그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어 이제 7년 동안 쉬고 운동을 하다보니 부상도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부상이 좀 많아서 이제 부상 치료하는 데 좀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싱 M 한국 슈퍼라이터급에는 음 강한 선수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참피언 근호원 선수가 있고 그 1회에는 이벙규 선수 4회에는 최행신 선수 6회에는 탁윤 선수도 있는데 그 중 한 번 해볼 만한 상대가 있습니까? 이번에 오늘 탁윤 선수가 케어로 이긴 시합을 했는데 뭐 탁윤 선수랑 한 번 해보셨습니까? 탁윤 선수 한 번 해보십다 탁윤 선수 한 번 해보십다 제가 제가 이제 1년 전부터 계속 스파링 한 영상들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제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AST 그런 이제 모습들을 재미있게 봐 주시고 제가 어떤 선수로 성장하는지 한번 계속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